8월 9일 첫 방송하는 슈퍼스타 K5의 가장 핫한 소식은 유스케에서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뜨거웠던 예선 현장으로 유스케 특공대가 출동했다 슈스케5의 최고의 탑스타 도플갱어 쓸쓸히 기타를 치고 있는 한 남자 대체 누구의 닮은 꼴일까? 강승윤씨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 닮았다 아 혼납니다 일단은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? 강승윤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갖고 있는 탤런트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유혹할 참가자가 등장한다 빅뱅의 G-DRAGON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G-DRAGON? 드디어 공개되는 G-DRAGON 닮은 꼴의 정체 아... 할 말이 없다 껌 사러 나가는 패션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좀 스타일 G-DRAGON이랑 비슷하죠? G-DRAGON 보고 있으나! 네 다음뿐이에요 이번엔 대체 누구? 이거 엄마한테 박겨오면 담았서 많이 듣습니다 다 부서질 나 버릴 거야 G-DRAGON? jem